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언급의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mbc가 다룬 언급의료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방송이 나간 겁니다. 물론 mbc가 그렇게 공정한 그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가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여러분들 멘트를 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취재 중 만난 대형병원의 한 언급진로 전문의는 언급진로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 말을 기자가 꾸며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자가 꾸미지 않았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김홍식 원장의 상황 판단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백 개 댓글들을 쫙 다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왔는지 그냥 뭐 비난하거나 이런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뇌경색으로 입원 중입니다. 혈관경색으로 3년제 시술 때 그 시술을 담당해 준 병원 이번에는 119를 부르고 구급대원에게 알려드리니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돌아온 답은 시술은 안 되고 입원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황당했습니다. 뉴스로만 의로 되란 얘기를 듣다 현실로 마주치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본인 문제가 돼야 깨우치는 겁니다. 김종인 씨가 이마 위에 8cm 정도 찢어져 가지고 22군데 언급실에서 놓으라고 이런 답을 받으니까 본인이 큰일 났구나 이게 의로 되란이구나 최고의 민생과제는 의로 되란이고 의로 되란을 여러분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이 유지가 안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당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큰 병을 알았지만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 그때 이게 진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의 하단을 제가 유심히 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입원불과 시술불과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 주말에 야근하던 직장 동료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구급차 안에 응급환자가 실린 채 응급실도 못 들어가고 밖에 여러분들 응급차가 세대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통도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다 가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해당 응급센터에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용. 수용할 수 없고 그냥 북새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북새통.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가 완전히 엉망칭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의료 역량이 3차 병원이 현장에 떨어진 겁니다. 의료 역량에 딴 게 있으면 전공이 빠지고 전문의들의 과도한 로드가 걸리고 전문의를 탈진해서 사표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자 처리 소위 공장 가동률이 현장에 낮아진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떠나가지고 팩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안 가보더라도 응급실을 방문해서 여러분 상황 보지 않더라도 흔히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12시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했습니다. 제가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애가 여러분들 아픈데 12시간 정도 그냥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으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의사들만 탓하고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고만 하고 있을 테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20년 의료 체계가 이미 무너져서 손을 쓸 수 없는데도 정부와 공무원, 언론, 국민들 스스로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지난 20, 30년간 대한민국 의사들이 뼈를 갈아서 이뤄낸 의료 발전 연구 이렇게 중간에서 무너지면 진짜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의사가 아니라 미국의사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미국에서 의사생활하고 계신 분이 한글을 이 정도 썼으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마드 소희라는 분이 한국 의료를 잘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수술 못 받는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의사들이 걱정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우려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 의료 체계가 이미 무너져 손을 쓸 수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수술 방관할 수 있습니까. 지난 20, 30년 동안 의사들이 몸을 갈아서 이뤄낸 의료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이 여러분들 그냥 아니 공박사님 뭐게 의사들을 그렇게 두둔하십니까. 이렇게 보다도 하도 돌팔매를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의과 공부가 참 힘드네요. 저도 젊은 날 학위를 다 마치는 과정들을 다 수료하고 학위를 받았지만 의과 공부라는 것이 진짜 힘든 공부네요. 이번에 다시 한 번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그 전까지는 그냥 공부가 좀 힘들다 이 정도는 알았지 이번에 문헌을 보면서 야 이게 보통 공부가 아니구나. 오늘 그냥 쉬어갑시다. 한 분이 의사에 대한 소외를 필요한 게 있어 가지고 여기 여기 한번 보시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의사분들 진짜 힘든 공부를 10년은 하는 겁니다. 제가 소실적에 신림동 고시원에서 2년간 죽으라고 책만 봤었는데 고시 공부를 하셨는 모양이고요. 하루 16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뇌출료로 쓰러지셔서 응급실,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지켜보고 의학 상식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공부가 아니네요. 1년 10억 준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엄청난 수련을 해야 되고 베리베리 생각지 못할 경험들을 헤쳐나가야 겨우 전문의 타이틀을 따게 됩니다. 엉덩이에 땀띠 나고 여드름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생겨도 참고 공부를 했었는데 의사들 공부에는 미치지 못하는 공부였습니다. 의학 원서를 읽어보면 칸때 순수위성 비판을 읽는 것처럼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기 힘듭니다. 그걸 머릿속에 다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큰 공부하는 중에 개중에 정신이 나간 의사도 있지만 의사 선의님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겨가고 완쾌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밤샘을 밥 먹듯이 하는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들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나쁜 의사들 쳐다보지 마시고 대부분의 인간 한계를 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존경합시다.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이 험하고 여러분들의 험한 말들이 오고 가는 세상에서 이 오섬이란 분이 본인의 경험담을 찬찬히 이야기하기에 제가 그냥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게 참 공부가 아주 어려운 공부입니다. 어려운 공부이기 때문에 사회가 그것에 걸맞는 그냥 대우라든지 그 다음에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분 뭐 이야기에 특별한 끈기 없는 건데 하도 사회가 이상한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자기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이제 TP2016님께서 저는 의대에 졸업했을 때 부모님께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라 의과대학에 살아남았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의사생활 30년 가까이 했고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TP2016님 동네에서 여러분들 전문의들 되게 만나지 않습니까? 안과나 이비인후과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고된 공부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 김홍식 원장께서 산모가 119 안에서 여러분들 아이를 낳게 됐다는 그런 보도를 보시고 남긴 글을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가 분만할 곳을 찾아 헤매다가 앰뷸런스에서 분만하고 언급환자들이 제때 안내를 받지 못해 언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의도로 벌어진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책 불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던 의사가 번아웃 탈진되고 전공인은 사직시켜버려서 이제 더 이상 매울 방도가 없어졌습니다. 전공인들을 돌아오게 할 방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의과대학 정원을 계속 여러분들 움켜쥐고 비극을 정부가 고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의과대학 정원을 변경시키면서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입니다. 정부의 아집은 저는 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앞으로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 전공인을 뽑을 능력도 없으면서 미복기 전공인 모두 사직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공인을 불러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직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전공인은 한국에 없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돌아와요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전공인 신문이 없는 겁니다. 2차 3차 10차로 추가 모집하더라도 지금의 정부 자세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무식한 표현을 사용하자면 사고나 언급질환에 걸리지 말고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에 촉구하지 않고 번아웃된 돌아올 성 의사들에게 돌아오라 외치는 사람들은 언급실 사태에게는 관심이 없는 국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의사들을 두둔하거나 공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문제를 너무나 중요하지만 대다수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라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는 거지 누구 집에 아들 딸이라면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하게 모멸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백호 tv를 잘 봤는데 부정선거 문제는 100% 동의하지만 의료 문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동의할 수도 없죠. 그러나 왜 공 박사가 저렇게 열성을 다해가지고 이 문제를 알리려고 노력할까 그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 혼탁하고 거짓이 뭡니까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리지만 거짓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기를 안 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누가 사기를 안 치는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